안녕하십니까 딩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백화 문상희 작가님의 소설 황운의 양지 3화입니다. 이 작품은 단편 소설이었는데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는 메일과 댓글이 달려서 작가님께 다음 편도 써달라고 원고 청탁을 했답니다. 어쩌면 장편 소설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항원의 양지 3화 반지하 월세 정오집에 새 둥지를 든 정오와 은혜는 황운의 쓸쓸한 시간을 접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서로를 보듬었다. 오빠 잘 주무셨어요? 신혼의 첫날밤을 보낸 아침 은혜가 물었다. 음 잘 잤어. 은혜가 이사하느라 피곤했는지 옆에서 새근새근 잠드는 걸 보고 나도 금방 고라떨어졌지. 오빠 그런데 나 꿈꿨어요. 그래? 무슨 꿈? 이상해. 태몽인 것 같아요. 아, 태몽? 우리 나이에 태몽을 꿨다면 돌아다니던 바퀴벌레가 다 웃겠다. 오빠, 나를 놀리면 재받아요. 알았어, 미안해. 어디 꿈 얘기 좀 해봐요.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냥요. 그럼 은혜가 말하고 싶을 때 얘기하면 되지. 은혜는 부엌으로 가서 분주하게 아침상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 이 구수한 냄새는 뭐야? 우리가 어제 술을 마셔서 속풀이 북엇국을 끓였지. 북엇국? 냄새가 기가 막혀 벌써 군침이 넘어가네. 그래요? 아,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무는 어제 사온 거고, 북어는 베란다실에 데롱데롱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끓였죠. 당신은 참 알뜰한 사람이오. 정원은 은혜의 말을 들으며 죽은 마누라를 떠올렸다. 아내도 은혜처럼 알뜰했었다. 둘은 수십 년 동안 나 홀로 밥 먹는 걸 벗어나서 호젓하게 마주앉아 아침을 먹었다. 오빠! 왜? 어젯밤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한 거 알죠? 아니, 난 술을 마셔서 그런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정원은 은혜를 놀려줄 심산으로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었다. 아, 오빠! 왜 그래? 오늘 구청 가서 혼인신고 하기로 했잖아. 글쎄, 통 기억이 없는데. 은혜는 진짜로 화가 난 듯이 토라져서 밥 먹던 숟가락을 식탁에 놓고 돌아앉았다. 아니요, 그냥 놀려주려고 한 번 해본 소리요. 깜짝 놀랐잖아요.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알았어, 다시는 안 그럴 거야. 미안하오. 그제서야 은혜의 얼굴이 화색으로 돌아왔다. 서로의 마음속에는 어렵게 이룬 행복이 행여나 사소한 다툼으로 깨질까 조마조마하는 마음이었다. 은혜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정원은 청소기를 들었다. 오빠, 이제 집안 청소 다 했으니 구청으로 가볼까요? 그러지. 은혜가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가봐야지. 청소가 끝나자 둘은 자신들이 아끼는 가장 좋은 옷을 갈아입었다. 구청에 가는 길은 곧 결혼식을 하러 가는 것과 똑같았다. 둘은 남들이 보든 말든 젊은 연인들처럼 흉내내어 팔짱을 끼고 길을 걸었다. 오빠, 구청은 어떻게 가야 돼요? 여기서 2320 버스 타면 한 번에 가. 참 은혜는 복 터졌다. 이렇게 물어만 보면 척척 알려주는 척척박사를 옆에 끼고 살게 되었으니. 은혜는 대박 만난 거야. 은혜는 정오 들으라는 듯이 칭찬을 자꾸 해 주었다. 은혜를 만난 이후부터 정오는 내성적인 성격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닫혀있던 말문도 트이기 시작했다. 연인들처럼 아니 신혼 부부처럼 둘은 팔짱을 끼고 중랑구청 민원실로 들어갔다. 아니 무슨 서류가 이렇게 복잡해? 이름도 한자로 써야 되고 이건 또 뭐야? 김혜김 씨 본관도 써야 되고 복잡하다. 복잡해. 오빠는 한 번이라도 해봤잖아. 나는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은혜 성시 본관은 어디지? 그것도 여기 필수 기재라고 쓰여 있는데. 아 옛날에 엄마가 신한 주시라고 했어요. 본관도 신한이고 은혜 은자에 지혜 해 자예요. 그렇게 은혜와 정오는 둘이서 씨름을 핵하며 혼인신고를 마쳤다.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늘도 공기도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이 예전과 확연히 다르다고 느꼈다. 은혜 씨 나 오늘 분명히 약속 지켰다 하면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자기야 저기 편의점이 보이네. 나 잠깐 저기 들려서 뭐 좀 사올게요. 잠깐만 정류장에 혼자 앉아 있어요. 잠시 후 편의점에서 나온 은혜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방실방실 웃으며 입꼬리가 늘어졌다. 뭘 샀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야? 아니에요. 오빠는 몰라도 돼요. 이번 토요일 되면 알려줄게요. 허허허 허허 은혜는 무슨 비밀이 그렇게도 많아. 꿈 이야기도 안 알려주고 뭘 샀는지도 안 알려주고 은혜가 정류장 근처 작은 공원으로 정오를 이끌었다. 오빠 우리 저기 의자에 좀 앉았다 가요. 그러지 바쁜 일도 없는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 해내었으니 좀 쉬었다 가지 뭐. 공원 벤치에 앉아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쉼표를 찍었다. 저기 아파트 공사하는 데가 내가 일하던 곳이야. 정오가 팔을 들어 손가락으로 먼 데를 가리켰다. 이제 이사도 했고 혼인신고도 마쳤으니 현장 오야지한테 전화해서 일을 해야지. 오빠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저한테 실비보험 청구한 돈이 좀 남아있잖아요.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했으니 좀 더 쉬었다가 일 나가도록 해요. 이왕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옛말도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두었거든요. 언젠가는 써먹을 때가 있을 것 같았어요. 막상 제가 아파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일을 할 거니까 오빠 혼자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백지장도 받들면 낫다잖아요. 은혜씨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고마워요. 앞으로 다시 공사장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집을 마련해야죠. 우리 서두르지 말아요. 우리같이 집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요 행천동 산 꼭대기 그 집에 살 때보단 몇몇동 이 집이 10배, 100배 더 좋아요. 은혜는 편의점에서 사온 초콜릿을 꺼내어 종이를 벗기고 반으로 잘라서 정우에게 주었다. 오빠 오늘 우리 혼인신고한 기념으로 초콜릿 먹자. 달달한 초콜릿 먹으면 사랑이 더 오래 간대요. 별스러운 미신이 다 있네요. 오빠 초코베 해요? 초코베. 아니 또 초코베는 뭐요? 꼭 요즘 젊은 세대 같아. 아니 초코배도 몰라요 오빠는? 건배가 있으니 초코베도 있지. 호호호. 그렇게 호들갑을 떨다가 아까 타고 온 버스가 정류장에 들어오자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은혜는 날마다 뭐가 그리 좋은지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주방에서 콩나물을 다듬거나 멸치 똥을 뺄 때도 콧노래를 불렀다. 십수년을 호랍이 생활에 벗어나지 못했던 정호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은혜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다 보니 말수도 점점 늘어났다. 토요일이 되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뉴스가 끝나자 복권 추첨 방송이 이어졌다. 오빠, 나 저번 날 복권 샀다? 그래서 웃음을 달고 살았구먼. 그 복권 나도 주구장창 사봤지만 늘 꽝이었어. 너무 큰 기대하면 실망도 커. 그냥 제 팔자대로 살아가는 게 신관이 편해. 그래도 혹시 모르니 맞춰는 봐야죠. 하면서 가방을 뒤적여 복권을 찾아왔다. 은혜가 다 살펴보기도 전에 추첨 방송이 끝나버렸다. 아니, 무슨 추첨이 이렇게 빨리 끝나요? 아까 얼핏 보니까 서너 개 숫자는 맞은 것 같았는데요. 뭘, 되어봤자 네 개 맞으면 최고 5만 원이겠지. 정호는 예전에 꽝을 많이 맞아봐서 그냥 시큰둥하게 대답을 했다. 아니야, 오빠. 그래도 찾아봐야죠. 잠깐만, 네이버에 치면 나올 거예요. 은혜는 휴대폰을 조작하며 열심히 네이버를 검색했다. 오빠, 요즘은 QR코드로도 알려주네요. 하며 휴대폰을 복권에 붙였다 떼었다를 반복했다. 그때 갑자기 휴대폰에서 빵빠르가 울려 퍼졌다. 요즘은 5천 원짜리 당첨도 빵빠르를 올려주나 봐. 정호는 TV 채널을 다른 데로 돌리면서 시큰둥하게 말했다. 그런데 은혜가 그대로 주저앉아 떡스를 놓고 엉엉 통곡하고 있었다. 아니, 은혜 왜 그러오? 왜, 무슨 일 있어? 은혜는 대답도 하지 않고 그대로 주저앉아 거의 죽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오빠, 1등이래요. 1등. 뭐가 뭔지 모르지만 오빠가 한번 봐줘요. 은혜는 믿기지 않은 데다 눈물이 앞을 가려 글씨가 번지게 보여 다시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그러지, 휴대폰 이리 줘봐요. 은혜가 휴대폰을 오래도록 지고 있는 바람에 화면은 꺼져 있었다. 은혜씨, 이거 지문 설정을 해놔서 안되네. 다시 켜서 이리 줘봐요. 은혜는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지문을 갖다 댄 후 겨우 휴대폰 설정이 풀렸다. 어디 네이버에서 로또 복권 치면 나오나요? 은혜는 넉락한 사람처럼 고개만 끄덕였다. 정호도 은혜가 한 것처럼 QR코드에 휴대폰 초점을 맞추었다. 그때 또 한 차례의 빵빠르가 울렸고 정호는 휴대폰을 보다가 놀래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은혜씨, 정말 1등이었네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도 되는 거예요? 은혜와 정호는 한참 동안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해 서로의 얼굴만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지나서 흥분이 가라앉자 어깨를 맞대고 다시 한 번 휴대폰을 쳐다보았다. 맞네, 맞아, 1등이네. 차례대로 6개가 다 맞았네. 잠깐만, 당첨금이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이니까 22억 5천4백만원이네요. 담담한 성격의 정호가 그렇게 말했다. 은혜는 아직도 심장이 뛰어 말을 못하고 있었다. 그러고 있지만 말고 여기 뒷면에 당첨자 이름 적는 데 있으니 이름부터 써. 그래요, 오빠. 난 아직도 실감이 안 나네요. 손이 떨려서 못 쓰겠으니 오빠가 써주세요. 그럽시다. 은혜가 샀으니 은혜 이름을 써야지. 아니에요, 오빠. 우리는 이제 혼인신고도 했으니 부부잖아요. 그러니 공동 이름을 둘 다 써야죠. 그건 아닌데. 은혜가 산 건데. 그리고 칸이 너무 작아서 둘 다 쓸 수가 없는데. 그럼 오빠 이름 하나만 쓰세요. 그건 아니지. 은혜 이름을 써야지. 아니에요. 오빠 이름을 써주세요. 알겠어. 그럼 내 이름을 적고 월요일에 당첨금 찾으러 같이 갑시다. 오빠, 저번 날 혼인신고하던 날 구청 앞 편의점에서 제가 뭐 산지 알아요? 로또 샀잖아요. 내가 토요일이면 알려주겠다고 한 말 기억나죠? 응, 그랬었지. 사실은 초콜릿 사러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로또 복권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태몽을 꾼 것이 생각나서 복권을 한 장 샀어요. 이 나이에 임신한 일도 없으니 뭔가 좋은 일 하나는 꼭 터질 것 같았거든요. 음, 그랬었군. 그 꿈이 진짜 믿을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네요. 그래서 첫날밤 보내고 매일 실실 웃었던 거야? 그렇죠. 무슨 꿈을 꾸었는데? 글쎄 내가 대문 앞에 있는데 커다란 용이 나타나서 우리 집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가 대문 안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입을 쩍 벌리더니 글쎄 새빨간 불을 품었어요. 그럼 용 꿈을 꾼 거네? 맞아요. 용 꿈을 꾼 거였어요. 둘은 밤낮을 잠도 설쳐가며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기와집을 지었다 부수고 다시 지었다 부수고 반복했다. 은혜와 정호는 월요일 아침에 밥을 먹고 택시를 타고 서대문 동협 본점에 도착했다. 한참을 기다려 차례가 되었다. 은행 직원이 신원 조회를 마치고 당첨금 수령 절차에 사인을 마치고 직원이 다시 불렀다. 지금까지 복권에 당첨된 분들을 보면 당첨금 때문에 집안 불화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세금을 공제하고 당첨금 수령 통장을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반반씩 나누어서 입금을 시켜드릴까요?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두 분 공동으로 해드릴까요? 은혜와 정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을 교환했다. 그러면 부부 공동 명의로 통장과 카드도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복권 판매 금액의 일부는 적십자와 불의유 돕기 등 사회사업에도 쓰입니다.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은 손님 자유지만 특별히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없답니다. 세금 공제하고 총 수령 당첨금은 17억 4,652만 원입니다. 은혜와 정호는 수십 년 동안의 가난에서 벗어나 단번에 팔자가 뒤바뀌는 운명을 맞이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호와 은혜는 걸음을 걸어도 현실 속 걸음이 아니라 꿈속을 헤매는 것 같았다.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이 돈을 어떻게 쓸지를 의논했다. 월세 반지하에서 벗어나자는 결론부터 내렸다. 은혜 씨, 돈에는 무게가 있다고 생각해요. 돈의 무게 공으로 얻은 돈은 바람처럼 날아가고 아까 은행 직원이 말했듯이 가정의 불화를 가져온다고도 하지 않았어요. 행운이 불행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집 하나는 번듯한 것으로 마련하고 봅시다. 좋아요, 오빠. 그게 저의 평생 꿈이에요. 좋은 집 하나 가져보는 거 반지하가 아닌 곰팡이 생기는 반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올라오는 거요. 이튿날 둘은 아침을 먹고 일찌감치 근처 동네를 돌아다녔다. 한 골목에 하나 정도는 신축 빌라 분양이라는 플랜카드가 붙어 있었다. 부동산을 거치면 수수료 나갈까 해서 발품을 팔았다. 신축 건물이라서 깨끗하고 좋았지만 오늘 하루는 눈으로 보기만 하고 계약은 생각을 깊이 한 후에 하기로 결정했다. 은혜는 꼼꼼하게 마음에 드는 집을 일일이 사진을 찍고 메모도 해두었다. 둘은 평형 때와 가격 대비 가성비가 높은 것을 찾아냈다. 25평 때는 평균치가 3억 대이고 28평은 3억 5천만 원대고 30평형 때는 4억 원대이고 화장실 겸 욕실이 두 개 딸린 집은 32평대로 5억 초반이었다. 둘은 처음엔 방 두 개 화장실 한 개 딸린 작은 집에 마음을 두었으나 마지막에 본 집이 너무 좋아서 평생 좋은 집에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던 두 사람의 마음을 꽁꽁 붙잡았다. 거기에다 집주인이 등기비용 약 5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고 부동산비 안 나가고 등록비 안 나가니 천만 원은 싸게 산다는 것도 장점이었다. 결국은 복권 당첨금이 있으니 평생 소원을 풀어보자는 의견으로 좁혀져 마지막에 본 32평 고급형 신축빌라로 계약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은혜와 정호는 이튿날 그 집으로 가서 다시 한 번 둘러보고 부부 공동명의로 법무사가 부는 앞에서 계약을 했다. 왕궁이 되어 있는 신축빌라는 언제든지 입주가 가능했다. 바로 이사를 하기로 작정했다. 정호집 주인에게는 직장을 지방으로 옮겨서 이사를 가야 한다고 거짓말로 둘러댔다. 그러자 집주인은 또박또박 월세와 이자까지 잘 나오는 정호가 이사 가는 게 아쉬웠던지 김 씨 그 이자가 부담스러우면 십만 원만 주세요 했다. 아닙니다 사장님 이자 때문이 아니고요. 집사람이 포천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 동두천 아파트 공사일을 하게 됐고요. 포천에 있는 친척집이 비어있어서 겸사겸사 그 집으로 이사가서 살기로 했답니다. 방은 몇 군데 부동산에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열쇠는 사장님과 부동산에 한 개씩 드리고 가겠습니다. 방이 나가게 되면 그때 보증금에서 빌린 돈 빼고 주시면 됩니다. 그때까지 월세와 이자는 통장으로 계좌 이체해 드리겠습니다. 그럽시다 김 씨 이사를 가신다니 몹시 섭섭합니다. 정호는 할 수 없이 그렇게 선의의 거짓말로 둘러대야 하는 자책감과 자신도 점점 세상 따라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오빠 이제 우리 정말 이사를 가는 거예요? 새 집도 계약이 끝났고 집 주인하고도 얘기가 끝났으니 이제 이사만 가면 되죠. 정말 꿈만 같아요 오빠. 세상에 우리가 이런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다니요. 저는 몇 십 년 된 회색 벽지에서 뿜어나오는 냉기를 참아가며 살았는데요. 오빠 집으로 이사 온 것만 해도 행복에 겨웠는데 또다시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그것도 우리 명의로 된 집에서 말이에요. 제가 오빠 만나서 행운이 들어왔나 봐요. 아니요. 그건 은혜 당신이 복을 들고 나한테 왔기 때문이요. 당신은 나에게 용처럼 귀한 사람이요. 하나 당신한테 감탄한 것이 있었소. 당신이 그 집에서 어렵게 어렵게 고생고생해 가면서 없는 돈으로 바카스를 샀을 텐데 그날 이사 오던 날 인부들과 이사 들어온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는 걸 봤죠. 그때 난 그렇게 착한 일을 하는 은혜 씨가 언젠가는 복을 되돌려 받겠구나 생각했죠. 그렇게 착하게 살아왔으니 우리가 복을 받는 거요. 둘은 그렇게 서로에게 공을 떠넘기는 진실된 마음으로 일심통체가 되었다. 오빠 이 사실을 춘희에게 알려도 될까요? 사실은 새집 자랑도 좀 하고 싶어요. 은혜는 늘 나한테 자랑질을 많이 했거든요. 뭐 남의 자랑 들어주는 거 어렵진 않았지만 나도 이젠 춘희한테 자랑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딱 한 번만. 턱을 괴고한 자 한참을 생각하던 정호가 대답했다. 음. 그러면 내가 춘천 시골에 있는 종중 땅이 좀 있는데 그게 매매가 돼서 내 지분을 받아서 집을 샀다고 합시다. 로또에 당첨되어 집을 샀다고 하면 꽁으로 받은 돈이라고 쓸데없는 오해도 살 수가 있으니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명수도 내가 시골 종중 땅 있는 거 예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으니 그렇게 한 줄로 알 거요. 그래요 오빠. 오빠 시골 종중 땅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겸손하세요. 그런 자랑도 안 하고. 가만 보면 오빠도 명수 씨와 좀 많이 달라요. 저는 사는 내내 무조건 오빠 말만 믿고 그대로 따를게요. 화창한 봄날 정호와 은혜는 이사를 했다. 이사 가는 날 혹시 기사님이 집주인에게 이사 가는 곳을 말할까 무서워 용달차 기사님께 얘기하지 말라고 신신 당부를 했다. 헌 가구는 빌라로 가져와서 구청 청소과에 신고를 하고 표를 붙여서 내놓았다. 이사 첫날 정호와 은혜는 너무나 감격에 겨워 잠을 잃을 수가 없었다. 오빠 침대와 가구 전부 다 새것이라 그런지 나무 냄새도 나고요. 적응이 안 돼서 그런지 잠이 안 와요. 음 은혜도 그렇구나. 나도 그렇소. 창문을 좀 열어서 환기도 좀 시키고 화학 트인 베란다에서 맥주라도 한 잔 해볼까? 좋아요 오빠. 제가 그 생각을 딱 했거든요. 냉장고에 오빠가 좋아하는 막걸리와 맥주도 사다가 벌써 넣어놨어요. 오늘은 이사했으니 특별히 맥주를 마시고 싶어요. 베란다 테이블에 앉아 계세요. 과일과 술상 차려서 제가 가져올게요. 은혜와 정호는 동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베란다 발코니 테이블에 앉아 축배를 들었다. 새로 산 침대라서 적응이 안 됐지만 은혜는 정호가 내어준 팔 베개를 자장가 삼아 포근하게 잠이 들었다. 정호는 날마다 가구 정리에 몰두했고 은혜는 시장을 보러 나왔다. 같은 면목동이라도 조금 떨어진 동네라서 시장도 다른 곳이었다. 시장으로 내려가는 길에 조그만 공원과 노인정 건물이 있었고 기다란 벤치에 할머니 둘이서 앉아 도란도란 얘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미자야 니가 마셔라. 아니야 해수기 니가 더 힘들어 보이니 니가 마셔. 해수가 그러면 우리 공평하게 반반씩 마시자. 은혜는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그 말을 엿듣고 있었다. 가만히 듣고 보니 할머니 둘이서 박카스 한 병을 가지고 서로 마시라고 양보를 하고 있었다. 할머니 제가 참견할 일은 아니지만 박카스가 한 병밖에 없나 봅니다. 그래요. 젊은 색시. 나는 노인정에 먼저 와서 박카스를 받았는데 이 친구는 늦게 와서 박카스를 못 받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반반씩 나누어 마시고 있네요.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할머니 노인정에는 몇 분이나 계세요? 여기 이 동네에는 할머니가 많아요. 평시에는 열댓 명이고 공휴일엔 손자 손녀 볼 일이 없으니 더 많이 오죠. 할머니 그러면 제가 박카스를 좀 사올 테니 여기에 좀 앉아 계세요? 하고 옛날 박카스를 팔던 생각이 나서 은혜는 슈퍼로 달려갔다. 근처 약국에서 120개들이 박카스를 두 박스 샀다. 약사가 물었다. 아주머니 자전거 타고 오셨나요? 아니요. 그냥 시장 보러 오다가 저기 저 노인정에 할머니들이 박카스 한 병을 둘이서 나눠 마시는 걸 보고 안쓰러워서 박카스를 사다가 드리려고요. 아 그러셨군요. 이거 무거워서 아주머니는 들 수가 없답니다. 여기는 동네 장사라서 저는 손님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노인정이 가까우니 제가 들어다 드릴게요. 하면서 박카스박스를 번쩍 들고 나왔다. 아주머니는 참 좋은 일을 하시는군요. 별 말씀을요. 저도 늙으면 애로와 질 텐데요. 좋은 일은 늘 하고 싶죠. 하지만 형편이 안 돼서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해도 돼요. 약사님 무거운 거 들어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인정을 다가는 약사에게 인사하고 은혜는 민망해서 도망치듯이 시장으로 향했다. 가구 정리, 짐 정리를 싸악 하고 나니 새 집으로 이사 온 지도 한 달이 넘었다. 오빠 우리 이사도 왔는데 집들이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집들이 해보고 싶어요. 아니 올 사람이 있어야 집들이를 하지. 은혜는 누구 부를 사람이 있나? 나는 부를 사람이 전혀 없는데 명수밖에는. 그래도 그렇지 오빠. 춘이와 명수 씨라도 불러서 하면 안 될까요? 그럽시다. 정호는 은혜가 은근히 춘이에게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본의 아니게 몰래 숨어 사는 꼴 같아서 그것도 기분이 이상했다. 올 사람은 춘이와 명수뿐이었다. 집들이를 하기로 한 토요일 5시가 되었다. 약속이나 한 듯이 춘이와 명수가 같이 도착했다. 띵동 띵동. 홈 비디오 폰에 춘이와 명수가 두루마리 휴지와 집들이 선물을 한 꾸러미 들고 있는 것이 보였다. 명수야 어서 들어와라. 문 열어놨으니 엘리베이터 타고 503으로 올라와라. 아니 명수야 어쩐 일로 둘이서 같이 왔네? 어 저기 사과정역에서 우연히 만나서 왔지. 둘이 화해한 것은 아니고? 에이 좋은 날 그런 것은 묻지 마라 정호야. 어서 오세요 명수 씨. 춘이야 어서 들어와. 야 부럽다 은혜야. 정호 씨 만나더니 팔자가 활짝 피었네. 꽃처럼 피었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같아. 응 그래 춘이야. 정호 씨 시골에 있는 종중 땅이 시대적 변화로 쓸모가 없어져. 종중에서 처분했대. 그래서 정호 씨 지분을 받아서 집을 샀어. 아 정호야 옛날에 얘기하던 그 종중 땅 드디어 팔았구나. 그래 명수야 그렇단다. 방 세 개에 화장실 겸 욕실이 두 개나 딸린 집이라서 명수와 춘이는 이리저리 둘러보며 분위기에 압도되어 입이 쩍 벌어졌다. 아니 정호야 내가 예전에 오래된 2층 양호집 수리했을 때 너한테 자랑 늘어놓았는데 지금 보니까 쑥스럽다이야. 이 사람아 자네 집은 리모델링을 했지만 이 집은 신축 건물이잖아. 그래도 그렇지 이 친구야. 건축 자재도 좋은 것만 썼네. 너무 좋다야. 내가 건축 자재 보는 눈이 있거든. 이 집 비싸지? 집 구경을 하며 춘이와 병수는 호들갑을 떨었다. 그때 부러움에 할 말을 잃었던 춘이도 또 끼어들었다. 은혜야 조화도 너무 좋다 집이. 대리석 식탁에다 주방에 매직 레인지까지. 거실의 이 상들이에는 또 뭐야? 꼭 보석이 춤을 추는 것 같다야. 은혜도는 기부인 만인같이 보이고 어쩜 나는 이 집의 하인같이 느껴지는 건 또 뭐냐? 에이 춘이야. 너무 치켜세우지 마라. 이게 다 진실로 세상을 살아온 우리 정호 씨 덕분이란다. 그렇게 병수와 춘이는 저번 덕수궁에서 싸우고 헤어진 것도 잊은 채 찰싹 달라붙어 이방 저방 두 개의 화장실에 전등도 켜가며 구경 산매경에 빠져들었다. 사실 은혜와 정호가 구입한 이 빌라는 스위트 룸이었다. 최신 스타일로 지어진 신추 빌라라 32평에 5억이었다. 빌라 치고는 꽤나 비싼 가격이고 분양이 안 돼서 남아 있었는데 마침 청호 부부를 만나 계약이 이루어졌다. 건물주는 기뻐서 서비스로 등록비 전체를 부담해 주겠다는 서약을 받고 계약을 한 것이다. 그때 띵동띵동 또 벨이 울렸다. 은혜가 홈 비디오폰을 보면서 말했다. 네 배달 오셨군요. 문 열었으니 들어오세요. 은혜가 집들이를 위해서 중국 음식점에 요리를 미리 예약해 둔 것이다. 음식을 식탁에 올려놓고 은혜가 주방에서 큰 소리로 모두를 불렀다. 자 이제 그만 전부 다 식탁으로 오세요. 식탁에는 팔보채, 라조기, 탕수육까지 있었고 그 비싼 바닷가재가 상드리의 불빛을 받아 붉은색 루비를 닮은 듯 쟁반에 얹혀 있었다. 비싼 과일도 쌓아놓고 프랑스산 와인도 얼음에 채워져 놓여 있었다. 와 세상에나 칠성급 호텔 뷔페에 온 기분이네요. 그렇게 명수가 너스레를 떨었고 춘희는 기가 죽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은혜 원피스를 끌고 방으로 들어가 귀에 속삭였다. 은혜야 미안하다 야 옛날에 다방에서 너를 구박했던 거 또 탑골공원 그 자리 너한테 권리금 운운하면서 옛날에 빌린 돈 퉁치자고 했던 일까지 내가 돈을 벌면 그 빚 꼭 갚을 거야. 늦었지만 너한테 사과할게. 너가 부자가 됐다고 하는 말이 아니야. 예전에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죄를 받았는지 이렇게 찌그러져 살고 있으니 이제 와서 후회해본들 무슨 소용이겠니 은혜야. 그 당시 내 처지를 은혜 네가 이해를 좀 해줘라. 그래 그래 알았다 춘희야. 음식 다 식겠다. 얼른 앉아서 먹자. 와인잔에 와인이 채워지자 명수가 나서서 건배사를 애쳤다. 자 오늘은 내 친구 정호와 은혜 씨의 행복한 신혼집 입주를 축하하며 건배를 합시다. 우야여. 은혜와 정호 그리고 명수와 춘희 네 사람이 모여서 집들이를 마쳤다. 은혜와 정호는 예전에 친했던 사람이라 현관까지 함께 내려가서 배웅을 하며 봉투를 하나씩 나눠주었다. 오빠 그 봉투 뭐예요? 음 별거 아니야. 돌아가는 길 차비하라고 조금 넣었어. 잘했어요 오빠. 오빠 근데 춘희와 명수 씨 화해를 했나봐요? 아닌 것 같던데. 우리 집에 오니까 마지못해서 친한 척을 했겠지. 저기 내려다봐요. 저 골목에서 따로 가잖아. 아 그러네요. 오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명수와 춘희는 결국 서로 다른 길로 떠났다. 춘희의 전화가 잦아졌다. 은혜는 옛정을 생각해서 전화를 받았다. 은혜야 집도 사고 혼인신고도 했는데 신혼여행은 안 가니? 에이 우리 나이에 무슨 신혼여행을 가겠니? 아니야 은혜야 너는 신혼여행도 외국여행도 안 해봤잖아. 내가 잘 아는 여행사 하는 친구가 있어. 가까운 일본에 온천여행이라도 다녀와라. 내가 싸게 좀 해달라고 잘 말해볼게. 아니야. 내가 여행을 안 가봐서 어떻게 외국에 가는지도 몰라. 걱정 마라 은혜야. 내가 다 알아보고 다시 전화해줄게. 그래 알았어 춘희야. 은혜는 사실 옛날 같으면 신혼여행의 꿈도 꾸지 못했고 고생만 하고 살다 보니 사실 외국에는 나가본 일이 없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우가 돌아오면 의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저녁을 먹고 난 뒤에 과일 쟁반을 거실로 들고 온 은혜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오빠 이제 새 집에 이사도 했고 혼인신고도 했는데 신혼여행 가보는 것은 어때요? 사실 우리가 로또 때문에 부자가 됐다지만 신혼여행은 사치가 아닐까? 오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바쁘게 사느라 여행다운 여행을 해본 적이 없어요. 춘희가 그러는데 지금 여행사에서 일본여행 상품 세일 기간이라 50% 할인해서 3박 4일에 60만원이면 갈 수가 있다네요. 그래? 나도 외국에 나가보질 않아서 통 모르겠는데. 또 생각을 해봐도 해외여행은 너무 사치인 것 같은데. 오빠 내 생각도 오빠와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가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음 나도 솔직히 가고는 싶지만 우리가 갑자기 부자가 되어 흥청망청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랬지. 에이 오빠도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네 뭐. 그럼 춘희와 상의해서 여행사를 알아볼게요. 여하튼 남들 눈도 있으니 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알아봐요. 오케이 알았어요 오빠. 은혜와 정원은 신혼여행을 가고는 싶었지만 갑자기 졸부가 되어 여행을 떠나는 것에 죄책감을 느껴서 포기를 했다. 하지만 춘희가 부추기는 바람에 싼 곳을 택해서 가기로 결정했다. 춘희에게 또 전화가 왔다. 은혜야 오늘 시간 있니? 응 그냥 집에서 놀고 있지. 그럼 이따가 2시쯤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만나자. 내 친구가 거기 여행사 지점장으로 있어. 나머지는 만나서 얘기해 줄게. 그래 알았다. 춘희야. 오후 2시쯤에 은혜와 춘희는 전철역에서 만나 춘희가 안내하는 여행사로 갔다. 지점장이 직접 나와 상냥하게 인사하며 맞이했다. 먼저 은혜씨 재혼을 축하드려요. 춘희에게 들었답니다. 요즘에는 엔화가 싸서 일본여행을 많이 간답니다. 또한 일본여행사와 제휴가 되어 있어 저렴한 패키지 상품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저는 그런 방면에 잘 몰라서요. 춘희가 얘기한 3박 4일 온천여행으로 권할게요. 그 60만원짜리 말인가요? 예 맞아요. 그럼 그 상품으로 빼드릴게요. 그런데 이 상품은 저렴한 패키지 상품이라서 항공권과 숙소만 제공하는 상품으로 숙박은 모텔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때 춘희가 끼어들었다. 은혜야 나도 가고 싶다야. 나도 일본말 떠뜸떠뜸 하는데 그때 여행사 지점장이 끼어들었다. 맞다 춘희야 너 옛날에 나하고 남대문 시장에서 같이 일했었잖아. 맞아 그때 일본 관광객들 상대하느라 우리가 일본어를 떠뜸떠뜸 배웠었지? 춘희의 친구인 지점장이 말을 거들었고 이번에는 춘희가 말을 이어갔다. 해수가 그럼 한 사람 추가하면 얼마나 되냐? 그래 잠깐만 컴퓨터 들어가서 알아볼게. 음 1인 추가는 40만원으로 나오네. 그럼 2인 패키지 60만원에 1인 추가하면 총 100만원인데 어떻게 할까요? 은혜야 옛정을 생각해서 나도 좀 데리고 가져라. 내가 너희들 신혼여행 방해 안 하고 더듬거리기는 하지만 통역도 해주고 사진도 많이 찍어줄게. 은혜는 난감했다. 그때 지점장이 나섰다. 원래 이 상품이 2인에 120만원입니다. 통역도 해주고 사진도 찍어준다고 하니 같이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지점장이 그렇게 말을 하자 은혜도 마음이 흔들렸다. 저 이것은 제가 혼자 결정을 할 수 없고 남편과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은혜는 정호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춘이도 따라 나왔다. 은혜가 정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을 때 은혜의 휴대폰으로 춘이가 다가와 정호씨 저 일본어도 조금 하고요. 사진도 아주 잘 찍어요. 패는 끼치지 않을 테니 저도 좀 데리고 가주세요. 예? 하고 말했다. 뭐 춘이씨 덕분에 싸게 했다고 하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정호도 좀 난감했지만 얼떨결에 그렇게 대답했다. 정호씨가 허락을 해줬네. 고맙다 은혜야. 너 신혼여행 가는데 끼워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그래도 탑골공원에서 사람들 사진을 많이 찍어줘서 사진은 아주 잘 찍잖아. 그러니까 나는 통역과 사진사 역할만 톡톡히 할게. 하면서 춘이 특유의 너스레를 늘어두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김포공항 국제선 로비에 멋들어진 선글라스를 낀 은혜와 정호의 모습 뒤로 두 사람의 캐리어 가방까지 끌고 따라오는 춘이의 간드러진 웃음소리가 파랑결에 퍼져다갔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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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